이게 어머니의 마음, 많은 분들이 좀 딱딱하다, 깍쟁이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시청자분들께. 그렇지 않다. 굉장히 부드럽고 누가 같고 털털하다. 솔직히 너무 털털해서 너무 털털해서 어쩔 때는 생각보다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진지한 분들을 만나시면 직접 그렇게 피부로 얘기하고 하나씩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부탁도 할텐데. 제가 생각보다 현장형 정치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중부, 중작도 다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정말 현장에 많이 부르쳐서 말씀을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그저께는 제가 옛날에 동생 표현하고 늘 안 되는 거니까 똑같은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렛 때문에 아주 재미있죠. 정말 재미있게 보다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이 잘 안 보고 이제 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굽을 바꾸자고 엔터가 быть 아니었거든요. 정말 재미있게 보다 이렇게 어차피가나 하는 followers을 재밌게 보다. 그리고 직접 시킴을 겪고있게 보셨게 보다. 정말 재미있게 보다 저는 해석하게 보다... 그래서 제가 작은 마취가가 아니면 사심으로 예약을 즐겨봐요. 지금 제가 하는 거주인지를お願い하는 끄는 게 Beatty는 해당 한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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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